아, 진짜 왜 이렇게 웃겨? 아, 귀여워. 은근한 게 내 탓이야? 아, 카메라 분 당황하셨어? 오, 뭔가 분위기 있어. 아, 서운했던 거 하나 있었다. 옛날에 할로윈 파트 때 내가 가서 진짜 한 시간 정도 위로 있었거든? 유타 침대에 누워있었을 때 너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. 기억해. 기억해? 진짜 기억해? 그게 왜 왔다고 할게. 아니, 근데 멋있다. 고마워. 그래서 이 ST 리더를 해준 것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유타가 가끔 이렇게 길어, 이거. 가끔 오, 멋있다. 나도 살았네. 나도 살았네.